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K-POP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도입한 국가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한글날을 맞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 번 더. 한글날을 맞아 중학교 2학년인 마이클과 치었다가 한국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마이클은 5년 전 필리핀에서 치었다는 2년 전 캄보디아에서 건너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는 2008년부터 태국과 한국으로 가며 한글 공부가 필요한 현지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봉사단은 한국어를 통한 기독교 리더 양성과 지역교회 외국인 선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도에 설립된 한국어 교육 NGO 단체입니다. 곽은경 선교사를 필두로 50여 명의 단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 250여 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의정부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중도입국자 아동들, 또 결혼 이민자 여성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쉬운 한국어와 같은 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쓰기, 읽기, 말하기 등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한국의 예절과 문화 교육도 돕습니다. 곽은경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보금을 전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했다며 지금은 외국인에게 전하는 보금을 한글로 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어를 통해 보금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